한글자막 by 한효정 창세기 39장 1절에서 우리 교독을 좀 하시는데요 6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이 대장 애굽사람 보데바리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산업인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 복음 가진 한 사람의 파워가 어느 정도일까를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지금 요셉이 보디바레 집에 노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예가 얼마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좀 있다가 이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창세기 4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창세기 45장 7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송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중 나를 이루어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아민이 그냥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얼마 전에 봐도 보대바네 집에 지금 노예라니까요 노예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살다가 나왔는데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인데 거기에 바로 가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제가 곧 이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뭐가 됐어요 바로 왕의 아버지를 삼으셨다 여러분 감동이 안 옵니까 애굽에 바로 왕의 아버지가 됐다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 몇 살입니까 요셉이 이제 젊은 나이입니다 한참 청춘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겠습니까 그 온 집에 주인으로 삼으셨다 더 놀라운 것은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통치자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정말로 복음 가지를 한 사람의 영향력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 보고 뭐냐를 내가 생각해 좀 너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참 참 그래요 아마 제가 볼 때에 요셉이 애굽을 통치할 때는 애굽은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영광을 누릴 때입니다 왜냐 온 세계가 기근들어가지고 다 망했는데 애굽만 지금 수년 동안 풍년에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만큼 양식을 곡관을 제가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때의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가장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얼마나 대우받았겠어요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기근해서 살린 요셉 그의 가족 그의 민족은 언약 가진 요셉 한 사람을 인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어제 지난 한 주간에 마스바테 비콜 지역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제 그 마닐라에서 박이오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저의 머릿속에는 이야 이 박이오 그거 참 옛날에 제가 두 서러분 왔거든요 기억이 뭐냐 너무 밤에 그냥 8시간 9시간 가는데 길은 험하고 차는 뭐 안 좋고 호텔에 도착하니까 뒤에 펜스포 어디가 불고 없어요 밤에 얼마나 시달렸든지 뒤에 호텔에 연하는 데가 불고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길을 얼마나 잘 닦아났는지 차들이 얼마나 좁은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이게 복음 때문이 아니고 뭐겠냐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제가 마스바테를 가서 가니까 먼 길을 비행기 타고 뭐 오래 시간을 달려가서 보니까 시골에 정말로 참 조그마한 교회 사역지 한 사람 있는데 제가 그걸 처음에는 참 교회가 너무 이렇게 초라하고 서글프구나 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정말로 이 교회가 유일하신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이 한교를 통해서 앞으로 그 마스바테의 10만이 넘는 정말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교회 때문에 마스바테가 앞으로 분명히 바뀔 것이다 왜냐 복음이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이 사역자가 영어를 잘 못 알아보니까 예수 그리또는 한 것 같은데 저 예수 그리또가 어떤 예수 그리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이 뭐 이게 캐톨릭 아닙니까 뭐 그들이 예수 말하고 그리또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필리핀이 저는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에 우리 성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완전 복음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와서 이렇게 느끼는 분위기가 참 많이 이렇게 바교가 바뀌고 이렇게 필리핀이 참 많이 바뀌었다 영적인 분위기가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이 이 성교제일교회가 세계성교교회가 필리핀의 흥망성세를 좌우하는 교회가 나는 맞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왜 확신이 그렇습니까? 이게 아멘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망하고 흥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 나라의 완전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교회들이 또 있습니까? 많이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면서 제가 옛날에 또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안 깨달았기 때문에 아 여기 선거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순위였지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필리핀 전역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정말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필리핀이 또 어떻게 바뀔까? 이 교회로 인해서 언약 전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이 필리핀 이 땅에 흙하면 무너질 것이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이 나라가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참 그래서 제가 비콜에 갔습니다 비콜에 가니까 거기는 더 이렇게 교도소에서 복음을 받고 나온 분이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곳인데 참 거기는 그 인구가 70만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교회가 또 이 사역자가 좀 부족해 보여도 이 비콜이라는 지역에 70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참 복음을 말하는 교회와 사역자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말로 이 교회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비콜이라는 진역에 하나님이 일어날 역사를 보니까 참 이 교회가 귀하다 아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필리핀 바교에서 요셉처럼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준비함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면 여러분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도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약을 늘 매일 나는 묵상하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민 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빈손 들고 지금 이민 와가지고 헤매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로 말미야마 다른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너로 말미야마 천하 만민이 아니 애굽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약을 주었고 요셉은 그 은약을 가졌는데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집에 주를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에 통치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아 이건 무슨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라는 혹시 그런 착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을 가보면 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가와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하면 아담을 보고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너는 세상을 다스려라 있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셉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약이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은약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뭐 필리핀 뭐 지금 대통령 이름을 잘 기억 안 납니다만 서도 필리핀 대통령의 뭐 아버지가 대란법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될 응답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시간표가 노예가 있으면 여러분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노예 있을 때는 그 집에 보디바리 어느 날 요셉에게 모든 걸 다 가정을 다 통치하도록 맡겼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보디바리 집에 주가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보디바리 집에 복을 내렸다 그 보디바리 가족들이 얼마나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겠습니까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정말로 이 세계성교교회 중직자 우리 산업인 오늘 헌신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 나온 그 계획대로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저주 속에서 힘들게 살아갑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가 다스려야 해서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신은 마귀라 했잖아요 어둠의 흑암이 지금 필리핀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 어둠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이민을 오게 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필리핀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나는 필리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이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나이 백 열세로 죽었잖아요 문제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애굽의 왕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됐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애굽도 그때 완전히 망이 벌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다 망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해방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참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 전달이 끊기니까 그만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니까 세상도 함께 망해버리는 이런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언약 언약가진 저와 여러분 참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말고 은약을 놓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출애급시켰습니다 출애급을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가는데 가난 땅을 가는 40년의 예정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어려운 광야 의식주도 힘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미션은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것 성막 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우리가 맨손으로 만듭니까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병할 수도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실 때마다 그것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고 가장 가장 좋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둠을 밝히는 정말로 빛을 가진 교회고 정말로 어둠에다가 빛을 비춰서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교회가 연약하게 보이든 초라하게 보이든 그 교회는 보금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어둠은 물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필리핀에 교회들이 없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참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 정말로 예수 그리토를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토의 유일성을 말하는 교회 아멘 예수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스리랑카 인도 이렇게 또 필리필드 보면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찬양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토 그런데 왜 저런 교회가 있는데 이 땅이 어둠으로 가득할까 어둠을 꺾을 수 있는 정말로 유일성 그리토를 전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역지역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토라는 오직 그리토라는 예수밖에 길이 없다는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토밖에 없습니다 아멘 정말로 이 땅에 많은 이론이 있지만 참 진리는 예수 그리토가 진립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말로 이 땅에 내리는 저주와 재앙을 우리 인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 저주가 들어오면 뭘로 막습니까 어느 날 재앙이 오면 뭘로 막겠습니까 제가 비콜 차를 타고 하는데 운전수가 어느 산 밑에 세우더라고요 산이 보니까 비콜에서 아주 높은 산이에요 왜 세우는가 싶더니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 사진을 찍어요 보니까 이런 높은 탑이 하나 있어요 이 탑이 뭐냐고 하니까 이 지역에 아주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카톨릭 조치가 있었는데 저 산에서 화상이 터지면서 그냥 이 카톨릭 교회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탑만 안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로 필리핀을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깊이 빠지게 했던 정말로 복음 없는 교회 저들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리토를 흉내내지만 정말로 유일성이 아닌 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막는 그런 유일하신 그리토가 정말로 사단을 꺾을 저 에덴 동산의 아담의 관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권세 노아의 시대의 전 사회를 완전히 재앙으로 홍수의 재앙으로 망하게 했던 그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오직 예수가 아니고 아멘 오직 그리토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사단은 정말로 사단은 교회를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켠다고 사단이 그걸 들어오지 않는 구나 정말로 우리가 오직 예수 될 때에 오직 그리토 될 때에 사단은 꺾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래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가장 안타가운 것은 대화가 안되니까 교회를 좀 다니다가 군만두고 사역을 하다가 군만두고 그런 사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좀 대화가 통하면 또 제가 어느 날 어떤 습관이 되느냐 하면 한국에서도 어떤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토 할까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토 하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그리토는 오직 그리토일까 이런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습관이 은혈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이번에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중료수 만약에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만 재려놓고 그걸 던져놓은다면 그들이 과연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내세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메시지를 들어서 해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험한 핍박 속에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 되어서 포럼하고 하나 되어서 기도함으로 저희들이 자신들이 승리하고 초대의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젯밤에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 한 랩런트하고 이렇게 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피곤하게 해가지고 빨리 자야 되겠다 그래서 잘나고 이렇게 누웠는데 옆에 누워있는 랩런트가 뭐 이런일한일하게 하는거에요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뭐 우리 목사님이 저 필리핀 남단에 팔라완이라는 곳을 가셨는데 거기에 뭐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교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집에 이제 우리 랩런트 동생 요셉이 바울이 요셉이 요즘 뭐 직장당이다 타는데 요셉이 바울이 우리 가족들이 좀 이렇게 힘을 모아서 거기에 조금 이렇게 동참하면 안되겠냐고 이런 소리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소리를 딱 들을 때는 순간적으로 나도 내 속에서 그냥 아 우리도 어려운데 다른 데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다가 그렇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냐 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거 아니겠냐 아이 그런 이렇게 마음이 들면서 참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뭐가 기쁘냐 그래 뭐 그래서 랩런트구나 아니 랩런트가 그래 나에게 할 이야기도 많을건데 뭐 요 필리핀 남단에 교회 짓는다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가고 온 가족들이 좀 동참해나가는데 그래 그 소리를 들으니 참 마음이 아이 참 고맙다 저게 억지로 가능하겠습니까 그쵸 참 우리 랩런트들이 그 가슴에 보금이 심어지고 또 우리 목사님은 오늘 또 이렇게 메시지 가운데서 이렇게 메시지 하셨듯이 정말로 교회 이 필리핀에 정말로 보금을 말하는 참 보금을 말하는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정말로 이게 얼마나 큰 우리가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얼마나 절대적인 사명인지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가슴에 정말로 각인되어 주고 이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체질이 된다는 것이 다에게는 참 기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랩런트들이 이곳에서 참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이 참 감격스럽고요 참 귀에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 바기오에서 시작한 이 보금운동이 정말로 이 필리핀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가서 정말 오늘 저는 기도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필리핀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뭐 개인이 가정이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것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리핀을 지금 살려나가시는데 뭐 여러분의 개인 자녀 가정 뭐 그런 건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자존심 상하게 왜 그런 걸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것을 한참 동안 못 깨달아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것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시는 부분이 뭐냐면 제사장이더라고요 제사장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라 해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그 시대에 뭐 정금으로 보석 다 가져다가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꾸미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계산을 해봤다 게요 현 시대로 제사장의 옷값이 얼마나 되느냐 누가 말하기는 2억이라나 얼마나 가나 제사장의 2억짜리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귀한 보석으로 정금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보면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제사장 그 다음에 중직자 산업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만약에 한 바퀴가 이상이 생기면 그 수레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아무리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도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출애국의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리아과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날 때에 그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참 재밌잖아요 모세가 여우수와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빨리 끝나면 되지만 전쟁이 빨리 끝납니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모세 이게 팔이 무슨 뭐 이렇게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또 이게 참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 아니 모세 팔이 내려가면 일단은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 팔이 올라가면 또 막 아이스라엘이 막 진군을 하고 막 아말리아기 막 이렇게 막 밀리고 큰일 싸움이 참 미안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론과 우리 가만히 보니까 이게 희한하거든요 모세 손이 이게 모세 이 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졌다 이렇게 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빠른 아론과 우리 뭐했죠 아 옆에 앉아가지고 모세가 팔이 내려올 때는 자꾸 막 안 내려오라고 이렇게 아 이게 모세 팔이 안 내려오니까 아 이스라엘이 전쟁이 아말리아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모세 모세 팔이 피곤했을 때 옆에서 붙잡아줄 아론과 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아론과 홀을 준비하셨잖아요 아민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중직자를 준비하시고 산업위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알력을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힘들어 그러면 중직자는 잘 하나님이 중직자를 축복합니까 중직자는 중직자로 이제 안 돼 같이 망하는 길이 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버냐 망하는 걸 망하는지도 모르고 같이 망한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참 이런 어려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 피입니다 지금 큰 교회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세신자 평신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중직자들이 무너뜨립니다 보송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서울의 이야기들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눈 가운데 어떤 교회가 이렇게 교회에 중직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교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이야 참 어둠이 역사니까 인간이 참 진짜 무서운 걸 모르고 겁나는 걸 모르는 거 인생이 그렇게 나쁜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중직자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왜 중직자를 이렇게 중직자 시대에 중직자를 세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먼저 응답을 주시려고 불타깃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먼저 응답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평신들보다도 갑절로 복음을 누르시기를 주명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목회자와 함께 함께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이 중직자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직자의 사명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보는 게 뭐냐면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의 장인이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지혜롭지 못하다 천부장 백부장 중직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심판하게 해라 재판하게 해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워서 저들을 재판해라 말이잖아요 재판이 뭡니까 지금 가장 교회 안에 시급한 것은 우리 랩렌트들이나 평신도들을 지금 이렇게 전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해가지고 이 예배를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는 이 개인 개인이 복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저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화를 지키고 그렇죠 개인화를 지키고 정말로 이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이게 지금 문제가 뭔지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교회 리더들이 이 부분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복음을 누려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사역에 부담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이것이 결과 남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이게 하루가 지나가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반 도로 줄고 한 이 3일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져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어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중직자나 산업인들 포럼을 들어보면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뭘 해봐야지 뭘 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2, 3, 2, 3일 가면 한계가 오는 모양 이렇게 왜냐 그건 한계 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포럼도 보면 안되는 포럼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 안의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체질적으로 자꾸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일에 집중하려고 하고 우리 랩렌털은 자꾸 학업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체질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지요 이게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은 한계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만 우리가 도전한다고 해도 이게 우리의 힘이 한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다 100% 모은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응답받는 랩렌트 응답받는 사람들 포럼을 보면 조금 우선우선 일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조금 이렇게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는데 일이 되어지는 힘을 계속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산업인들 또 특별히 헌신래위기 때문에 산업인들이 특별히 오늘 요셉처럼 필리핀을 살릴만큼 응답받으시길 주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을 안하면 이게 참 그 응답밖에 힘들거든요 왜냐 정말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인생은 되게 되어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 이라 그럼 믿음대로 된단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그 생각대로 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장노님 한 분이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좀 이렇게 그게 우리나라 이렇게 옛날부터 어른들이 한 이야기잖아 그죠 아 저게 메시지가 바뀌어져으면 안되는구나 성경에는 보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이 부유하게 살아요 아멘 아멘 왜 재주가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삽니까 재주가 많아서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재주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집중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 이게 문제를 이렇게 틀리게 보면 답이 안 나온다 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성도들의 생각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틀을 깨뜨리는 거 바꿔주는 거 그게 전부다 전부다 오늘부터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도 복음 안에서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 부하게 산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준이 그런 게 아닙니다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놓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 차이지 않습니까 참 넓게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담아지기를 주명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머릿속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나간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왜 교회는 서울은 모르겠어요 내가 대구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대구를 보니까 왜 성도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정말 너는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내부터 가난했고 또 그러면 그래서 너는 의문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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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고민을 하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뭔가 여기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일단은 가난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 생각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가난이 경건이고 이렇게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성경을 제가 신구약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얘기에 대한 답이 있는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각인시켜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여러분 장세기 1장 28절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하자마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말미야마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대상 29장 12절에 부하기가 주께로말미야마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3의 열상 2장 7절 요하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7,18절 그날 내가 마음의 일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은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우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우리 또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여하시며 너희를 대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야마 너희를 부여하게 하심이니라 자문 22장 사절에 보니까 겸손과 요하를 경애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요하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집의 틀에 새 포도집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사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디모델전서 6장 17,18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매가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봄 6장 38절 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위 대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니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요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할렐루야 빌리버 4장 15,19절에 보면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한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 또 예수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경제라는 부분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머리에 들어가면 각인되어지면 그 말씀은 살아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머리속에서 각인시켜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각인할까 필요한 말씀들을 저는 정리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이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도록 말하고 여러분 구약에는 미세를 백성들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낭독했습니다 소리내 냉독하면서 내 귀로 듣고 계속 낭독하나 그 속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고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속에 각인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가 뭔가 도전을 하는데 안되느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복을 준비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드려라 이제는 재물을 드려라 너희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여러분 재물이 뭡니까 재물은 양을 잡아가지고 속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지 않하죠 그 재물은 바로 예수구리토입니다 그죠 예수구리토 하나님은 구약에는 그렇더라고요 참 사람은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참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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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지만 이게 참 이사리 백성들이 뭐 알아먹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그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제사를 통해서 실물교육을 가는 실물교육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또를 설명하고 그죠 이게 바로 앞으로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다 뱀의 머리를 머리를 박살낼 그리스도다 그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와 저주를 매랄 것이다 그가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그는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국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만약에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그 말씀 읽어본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초신자가 성경적으로 읽어보니까 겁나 돼요 하나님 겁나지 성경의 출애국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일날 나가가지고 나무를 좀 했습니다 나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엄청 무섭고 그냥 살벌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참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뒤돌아보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 헌금하는 대로 되는데도 이게 뭔가 되질 않는 불치병이 오고 인생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좀 정성이 모자라나 더 열심히 주의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복음 없는 교회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성경이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시골에 자랐는데 별을 마당에다가 쭉 늘어놨습니다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 빨리 물러 덮어야 되잖아요 저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비가 오면 나는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나락이 비에 땀 왔든지 왜냐 주일날은 절대 일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주의를 이렇게까지 일하는 사람 있으면 잡아다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 저는 그것을 목사가 된 후에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날은 정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주일날만이라도 새벽부터 하루 저녁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월요일부터 세상 속에 나가 승리하고 세상을 살리지 주일날 대충 예배드리고 아직 내 가슴에 은혜도 안 왔는데 메시지 정리도 안 됐는데 또 그냥 대충 들이고 또 주일날 볼일 보고 내일 또 헐레 한 주간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한 주간은 시대 하나 많은 실패할 것이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맞다 우리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부자란히 노력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힘쓴다고 됩니까 제가 보니까 신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너무 바쁘고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는 그냥 대충 때우고 왜 또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건 일주일 동안 안 가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부담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이유 없이 그냥 뭐 아 우리 신자들은 그냥 주일날 하루종일 교회에서 살아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포롬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성미가 우리 하루종일 교회에 잡아놓고 막 힘들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터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학업에 승리하도록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현장에 가가지고 완전히 승리하도록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힘 먹고 성령축만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축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축만 가면 또 사람들이 너무 헷갈리더라고 제가 교회 다니면서 부흥사들이 성령축만 받아라 가냐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금식하고 올라가가지고 성령축만 받으러 기도하고 근데 한 번도 내가 성령축만 받았다는 생각이 안들더라고 왜 그럴까 아직 시간표가 안됐냐 하나님께서 너무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 성령축만이 뭘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성령축만이 뭘까 왜 나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도 성령축만을 못 받지 내가 정성이 부족할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금식을 좀 더 횟수를 좀 자꾸 저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아 성령축만은 그런게 아니구나 정말로 이미 성령께서는 내 안에 와 계시는데 할렐루야 저는요 성령축만하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는 것으로 따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 시간에 부르시고 기도하고 기도 딱 끝나면 내 생각 속에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연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안에 계시는 성령을 성령축만은 언제 누리는 것이냐 지금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주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데 내일 직장에 가면 이게 인정이 됩니까 안 그래요 성령축만은 지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요 맞다 어떠든지 생각없이 예배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들고 있으면서 아니다 내가 지금이 바로 성령축만 받는 시간이다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문제 앞에 딱 만났을 때에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성령축만 누리는 것이 나면 여러분 성경의 요소와서를 보면 요소와가 얼마나 대단한 요소와입니까 요소와가 결정적인 실수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기당하지 않아요 사기 기부원 백성들이 와가지고 요소와서를 속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소와의 14장 구절에 보면 요소와께 묻지 아니암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 짧은 시간 그 그냥 사소한 어떤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암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버렸는데 그게 엄청난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축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저는요 자기 목사가 잘 안되거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참 충만히 누르고 싶은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좀 충만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뭘 발견했냐면 사람들은요 머릿속에요 24시간 염려 걱정이 딱 박혀가지고 막 돌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머릿속에 그 문제가 잘나고 누웠어도 머릿속에 돌아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머릿속에 백벌벌 돌아가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 염려가 24시간 돌아가는데 머릿속에 그게 바뀌어가지고 크리스도가 24시간 생활을 하고 의식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아침에 조경을 매일 하는데 조경을 하면서 페이프도 듣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아침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하고 고백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제가 그 아침에 한 3천번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양치질을 하는데 세수를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 주름글이 떠가 막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그냥 그걸 제가 몇 번을 했는데 아 이게 머릿속에 이게 바퀴뿐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감고 있어도 잘 의식이 되는 게 아 크리스도 이것은 전 개인적인 어떤 좀 그립도 충만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누려본 이렇게도 한번 누려보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보금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참 많구나 문제 앞에서 참 보금을 누려야 되는데 참 보금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고 이걸 놓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한 주간에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포럼할 수 있는 많은 이런 증거들을 줄질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교회들은 얼마나 이 보금이 확실하고 보금이 잘 정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보금을 어떻게 하면 안 놓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약성에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내 백성들이 나를 잊어버렸다는 하나님을 잊었단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 이야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들이 많구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루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고 우리 산업인들이 그 산업연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참아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 오늘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산업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랩런트 중직자 요셉을 보니 멋있잖아요 아멘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보세요 아 하나님 요셉과 함께 왔구나 저는 그 부분을 해석을 달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까 요셉의 형들하고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슴에 꽂혀야 됩니다 화살이 그냥 꽂혀가지고 못이 그냥 벽에 밖에서 빠져버리지 않더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TV 보다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슴에 꽂힙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로 우리 머릿속에 가슴에 꽂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시간이 정말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가슴에 꽂히는 시간이고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그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 메시지가 한 단어가 내 가슴에 꽂힌다면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한 단어가 인생을 뒤집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셉처럼 누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성경을 우리 한 군데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간 같지만 10편 119편을 좀 찾아봅시다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가장 누리는 방법입니다 10편 119편 믿음의 사람은 또 이렇게 복음을 누렸더라고요 10편 119편 우리 97절을 한번 찾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97편 페이지 894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왜 작은 소리로 읍조렸죠 왜 작은 소리로 읍조렸죠 아니 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면 미쳤다 가니까 작은 소리로 해야지 이해가 안됩니까 종일 이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종일 작은 소리로 왜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안 놓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동하는 시간이 많고 차를 타는 시간이 많고 하니까 그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한 날을 계속 속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소리로 없이 내 입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도 복음을 누렸구나 자 이렇게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이 제가 그러니까요 주일날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이 보면 주일날 메시지를 포럼을 하면 포럼을 하는데 이게 뭐가 좀 잘 안되면 기도 제목 적어놓고 메시지 정리해놓고 이렇게 매일 이걸 잘 안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이걸 좀 누리고 또 누리도록 해야지 자 이걸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믿음의 사람처럼 종일 작은 소리로 묵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됩니다 98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무엇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 그걸 읽었고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뭐든 무엇보다 여러분이 스승보다 나아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한이다 노인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경험을 수십 년 7,80년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노인보다도 랩렌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누리는 랩렌트가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또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가치가 당연히 있는 거죠 아멘 사람은 뭐든지 가치가 계산이 나와야 움직입니다 그냥 해라고 하고는 절대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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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 건데만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맞추려고 합니다 요소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쟁터에 가는 요소화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하는 비밀을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소화 1장 우리 8절을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요소화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래라 아멘 이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요소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입니다 전쟁터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너무너무 안 맞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참 이것이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 참 주의 미션을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미션이 부담스러움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산업인 중직자 헌신의 변질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평신도 산업인을 한 사람 만나서 도절을 받았습니다 참 이 사람이 모델이 될 만하다 이 사람이 불신자였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업이 부도 직전에 이렇게 막 아주 이렇게 막 어려움에 지금 밀려오는 스트레스 막 이런 문제로 지금 회사의 문을 닫아야 될 지금 그때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지만 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친구에게 당신이 오늘 예수 그립도를 주인으로 영접해라 그러면 분명히 당신은 다시 해보가는 아마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 친구에게 성경을 안아 선물로 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는 분명히 당신의 지금 무너져가는 그 회사 그 경제를 해보고 할 수 있는 답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있으니까 당신이 오늘부터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분이 한 1년 좀 넘게 이 말씀에 좀 집중하고 정말로 지금 경제가 무너지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이걸 해보고 할 수 있는가 장사에부터 계시로까지 쭉 찾아 나가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찾아서 그 말씀을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하루 종일 갖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생각이 좀 안맞아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미션이니까 또 실천하고 왜 그리토리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이분이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회사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쭉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시키는 대로 쭉 이렇게 하는데 진짜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회사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몇 년 동안 흑자를 이렇게 해오면서 그런 간증한 사람이 많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진짜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망한 회사가 이렇게 했다고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내가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할 말이잖아요 이건 내 능력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운 친구 있잖아요 친구가 한 두 손에 찾아와서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과연 하나님의 답은 뭔지를 찾아서 자기가 찾아서 붙잡았던 메시지를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한 두 손에 모였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아이고 뭐 200명 모이고 300명 모이고 뒤에는 얼마만큼 모이느냐 그 회사에 천명까지 모였다는 천명 그래가 할 수 없어서가 단임 목사님들이고 전사님들이고 이런 강력을 이렇게 아 그래서 야 그렇다 산업인이 산업에 응답받는 것은 기본이다 그 응답을 가지고 정말로 지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지교회 하면 억지로 하는 게 지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복음을 누리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답답한 인생은 얼마나 많아서 답을 찾고 있는 인생이 너무 많으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는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답을 저들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하는 지교회에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이렇게 펼쳐가는 지교회에 하나님의 큰 증거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교회는 이 해아래 지구상에 참 좋은 교회입니다 랩런트들이 세계로 나갈 랩런트들이 여기서 훈련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입니다 참 이 교회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이 교회 산업인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또 영사한업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영사한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계보고 말해서 준비한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토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릿속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